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KB 증권의 김인학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어요 주말. 아니요 굉장히 힘든 주말이었습니다. 이번 주 출근하셨어요? 네. 출근하셨어요? 아니 출근은 했는데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고 데이터를 일단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은 한 주였습니다. 사실 어제도 사실 우리 김인혁 팀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또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저도 사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아까 그때 전화드린 거였는데. 어쨌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긴 해요. 물론 지수가 조정받을 거다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은 흔히들 많이 했지만 이런 게 총매가 돼서 전 세계의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거라고는 사실 한 2, 3주 전만 해도 전혀 생각을 못했죠. 이게 이런 게 전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사실 이랬던 경우가 진짜 흔치 않아서 저희가 과거의 케이스를 살펴보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동안 사실 관찰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현상인 건 사실입니다. 거기 현지에 계신 분들도 지금 상황에 대응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이랬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걸 좀 저희가 풀어가기가 쉬울 텐데 그런 예를 찾기가 지금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준비해 오신 거 차근차근 보시죠. 저희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일수록 사실은 좀 긴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재미없는 얘기지만 저희는 장기 투자라는 게 오래 투자하자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자는 그런 의미가 더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우려들 단기적인 이슈들 분명히 게임스톱 등등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시장은 사실 또 아주 근원적인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추가 부양안 어떻게 될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건 1.9조인데 공화당이 이제 간밤에 6천억 달러를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이분들은 참고로 공화당의 중도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합의를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고 공화당 내 강경한 분들은 당연하지만 아예 하지 말자. 아 그런 거예요? 네 라는 입장일 거고요. 670억 달러라는 게 그게 중도파 의견이군요. 네 방금 말하셨습니다. 670조로 한국에서는 나왔고요. 환율 계산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6천억 달러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중도파 수산 컬린스 같은 롬리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제 생각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인 합의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는 공화당이 하지만 미적거린다면 이러면 이제 전제를 항상 달고서 그러면 뭐 우리가 할 일을 또 찾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 그 자체가 굉장히 또 힘이 있지만 사실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들도 의미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하기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 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이거 여차하면 민주당이 그냥 단독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러면 못하는 것들이 몇 개 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예산 조정 절차라는 게 사실 의무 예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재량 지출들은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하는 거 이거 3,500억 달러 올렸는데요. 이거는 포함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도 아마 포함이 안 될 것 같고 그 외 몇 가지 것들이 좀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고로가 다 뛰고 나면 많으면 1.5조 정도인 것 같고 일단 민주당은 그 정도에서 단독 처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1.5조하고 0.6조 사이에서 일단은 뭐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이 0.6조를 일단은 지른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현금 지원하는 거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하지만 특정 계층에 집중해서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고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 빠졌고요. 최저임금 인상 빠졌고요. 그다음에 잔여 소득 공제, 죄송합니다. 잔여 세액 공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액 공제도 빠졌습니다. 이거 제가 현지 뉴스 본 걸로는 좀 많이 해줘요. 뭐냐면은 제가 좀 헷갈리는데 6세인가 7세 미만 아예 한 명당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세액 공제 해줍니다. 세액 공제를? 네. 꽤 큰 거. 한국이 얼마죠? 이게 잔여 세액 공제가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네. 그런데 꽤 큰 금액이고요. 이거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액 공제 해주는 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사실상 저소득층의 감세나 다름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역시 일단 이번에 공화당 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0.6조를 일단 받고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외에 공화당이 포함하지 않았던 거는 단독 처리도 할 수도 있고 해서 규모는 시장이 실망할 정도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현재 기대하고 있는 거는 1.9조는 아닙니다. 네. 그거보다 훨씬 낮은 걸 예상하고 있어서 1조 언저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1조보다 조금 많은 걸 예상하고 있는 거는 글쎄 제가 확인한 걸로는 한 회사, 두 회사 정도. 직권 회사 기준으로? 네. 해외 아이비들. 1조와 1.1조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다 대부분 1조 아래를 예상하고 있어서 이게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걸 투스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투스텝. 그러니까 하나는 추가 지원안, 하나는 경기부양안. 네. 그런 거라 추가 지원안이 조금 약하게 나오더라도 경기부양안이 세게 제시될 가능성이 꽤 높아서 저는 여전히 시장의 재정부양에 대한 기대는 높게 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국 시각으로 2월 24일 오전 11시에 의회 합동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요. 현지 시각으로 2월 23일 오후 9시인데요. 이거는 State of the Union이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면 연두교서라고 하는데 그게 1월 말에서 2월 초에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면 보통 취임식에서 여러 가지 연설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 합동연설을 이번에 열어서 구체적으로 친환경 인프라 투자한 그러니까 향후 4년 동안 이수 달러 하겠다고 했던 거 그거를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재정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 양당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이라 이 상황에서 깔끔한 게 없으니까 시장은 당연히 좀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깎으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버니 샌더스가 나와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자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공화당이 한없이 깎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협상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좀 더 불편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그거 말고 또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백신이에요. 그런데 백신은 주말에 이게 좋은 듯 안 좋은 듯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스앤전스에서 백신이 3상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 임상 시험 결과 66% 예방 효과가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화이자 95%, 모더나 94.1% 이렇게 보다가 66% 보니까 갑자기 너무 뚝 떨어져서 야 이거 뭐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보건 전문가, 의학 전문가들이 그 발표가 나온 다음에 언론에서 약간 실망도 하고 주가도 밀리고 하니까 트윗을 막 하셨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야 이거는 너희들 실수하면 안 된다.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된다. 엄청 좋은 성과다. 왜요? 일단은 66%면 처음에 미국에서 보건당국에서 50% 이상 효과가 있으면 우리는 승인해줄 수 있다. 긴급사용 승인의 조건으로 걸었는데 그것보다 일단 많은 수치이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에서도 낮았지만 57%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국하고 남아공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남아공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중요한데 미국에서 효과가 72%였고 남아공에서 57% 이거 역시도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 50%는 일단 넘어있는 숫자라서 저희는 이것도 꽤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되게 좋은 게 중증 환자 맞으신 분 중에 중증 환자가 1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85%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입원한 분이 없었다고. 돌아가신 분도 없으셨고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일단 맞으면 걸릴 수 있지만 큰 병으로 안 간다.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거 맞으면 경제활동에 자신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단 면역, 그 이후에 경제활동 정상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이 구도에서는 벗어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였다고 생각하고요. 존슨앤존슨은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들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약간 지루해하실 것 같은데요. 존슨앤존슨 백신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백신이에요. 왜냐하면 접종도 한 번만 하면 되죠. 모더나, 화이자 두 번 맞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가격도 쌉니다. 모더나 한 방에 19.5달러 그다음에 15, 그다음에 화이자가 19.5 이렇게 두 번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존슨앤존슨은 한 번에 10달러 참고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매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관도 되게 용이하죠. 그냥 일반 냉장고, 그러니까 영상 2도에서 8도에 보관하는데 화이자는 5일이면 안 되고요. 넣으면 그다음에 모더나는 30일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은 3개월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쉽고 가격도 싸고 한 번만 맞아도 되고 기존 방식의 백신인 거죠, 그게? 새로운 MRNA 이런 거 아니고 MRNA는 아닙니다. 화이자랑 이런 애들이 그랬던 거고 사실 90% 이렇게 나왔을 때가 이건 지나치게 높다고 얘기하는 거죠. 70% 정도가 일반적인 건데 보통 계절 독감 백신은 40에서 60% 정도라고 하니까요. 제 친구도 예전에 맞고 왔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주사받는 거 보여줬는데 독감 걸렸었는데 그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맞아도 크게 아프진 않은 걸로 간다면 그거는 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바백스에서 또 이제 백신 꽤 효과가 좋았었는데요. 얘는 변이 바이러스 있기 전 그러니까 없는 사람 바이러스만 놓고 보면 95.6%예요.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남아공하고 영국에서 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결과를 또 놓고 보면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영국에서 임상시험 결과가 89.3% 변이 바이러스 한정에서 보면 85.6%여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일단은 방어하는 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집단 면역이 그러면 미국은 언제 형성이 될까 백신 맞는 속도랑 이런 걸 비교를 해보셨다는 거죠? 제가 한번 재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존슨앤존슨 백신이 없이 지금 현재 화이자, 모더나 이 두 개 백신만으로 저희가 계산해본 바로는 4월 말에 일단은 집단 면역의 반환점을 돌고요. 8월 말이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존슨앤존슨 없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접종이 일간 100만 명이 목표했다가 150만 명으로 높아졌는데 이거 150만 명에서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급이 확실하게 된다면 당연히 더 늘리겠죠. 접종 횟수를 목표를 더 높일 거라서 일단 미국 성인 인구 2.1억 명 정확히 2억 9백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약 80%인 1.7억 명 이 접종을 받으면 저희는 일단 집단 면역이라고 보는 상황이라 8월 말 정도에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보건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나와 있는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계산을 해본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이제 머릿속으로 좀 그려볼 수 있으니까 4월 말 정도면은 1억 8 제가 1.7억 명 그러니까 1억 7천만 명 1억 7천만 명 중에 절반 정도가 백신을 맞으면 뭐 0.89억 명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꽤 그분들은 자신감 있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먼저 맡기 시작하는 거라서 젊은 사람들은 이게 퍼진다는 그런 기사들이 뉴스들이 좀 적어지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경제 활동에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2분기 때부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단 면역이 다 형성돼야 꼭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서 지금은 막 백신 공급이 어떠네 존슨앤존슨 효능이 어떠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만 백신을 같이 맞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3차 확산이 사실상 마지막 확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쭉 잦아들고 나면은 시장은 갑자기 또 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최근에 주가 주식의 이제 밸레이션 멀티풀도 꽤 하락한 상황이라서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한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부담도 많이 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전에 어? 트레이딩 부문에 잠깐 있었어요. 다른 회사에 있을 때 그 전에 계속 리서치에 있다가 리서치에 있으면은 이제 저 주로 이런 얘기하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데 트레이딩이 있을 때는 이제 하루하루 봐야 되니까 그렇죠. 보는 지표부터가 달라지잖아요. 저희는 뭐 1년은 관심 없고 3개월도 잘 모르겠고 일단 하루, 그 다음에 일주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과매수냐 과매도냐 이런 것을 판단할 때 21, 2평선을 하회하고 있는 종목 또는 상회하고 있는 종목의 비율이 얼만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봅니다. 그런데 21, 2평선 하회, 상회하는 죄송해요. 상회하는 종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과매도냐 이 정도까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꽤 많이 진입을 해서 시장은 이번 기회에 적지 않게 부담을 좀 덜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2018년이었나요? 그때 2월 초에 시간당 임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면서 어?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때 금리가 많이 올라와 올리면서 빅스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연준이 이제 뭐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장이 확 망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2017년도에 한국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코스피 전망하는 한국의 주식 전략가분들이 타겟을 상당히 높게 잡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쭉쭉 무너지니까 연초라서 이거 바꾸진 못하고 굉장히 좀 난감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여의도의 모든 전략가분들이 그런데 지금 그 정도로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시장인가? 놓고 본다면 저희는 여전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고 시장이 지금은 막 불확실하고 안개 같고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 둘 거쳐놓고 보면 어? 백신도 집단 면역도 코앞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 지원환도 생각보다는 좀 세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환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기대들이 여전히 저희는 있어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 없다면 시장이 가라앉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좋아 보일 이유들은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게 혹은 예상 못했던 바는 거의 없잖아요. 네. 맞아요. 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라면 그러니까 잘돼야 본전이고 만약에 그중에 예상했던 것들보다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한두 개만 나와도 현재 주가나 현재 시장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아닙니까? 혹시? 저희가 지금 계속 좋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친환경이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런데 다 왔나? 저희가 그거를 다시 한번 예전에 보여드렸던 차트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오늘 차트를 준비를 못했는데 성장성을 감안하면 친환경주는 비싸지 않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PEG 레이셔 말씀드렸죠. 그래서 PE 레이셔는 높을수록 밸류에이션 멀티풀이 높다는 거니까 비싸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그거를 그로스 예상되는 성장률로 나눴을 때 성장률이 높으면 PE 밸류에이션 멀티풀이 높아도 사람들이 이해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엄청 성장할 거니까 지금 비싼 거는 어쩌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PEG 레이셔 기준으로 보면 미국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QCLN 이 ETF는 아직도 1.2배 나스닥 100은 1.8배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친환경주는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됐냐 저는 다 반영이 아직은 안 됐다고 또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하고 그때 방송했을 때 성장률이 그러면 얼마를 예상되냐 연간 60%요. 그랬더니 연간 60%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처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은 분기로도 월간으로도 그렇게 가능하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혹시 교환 씨 모르겠는데 그렇게 빠른 성장을 정책들이 실제로 나오면 더 빠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거라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고 다르게 또 생각해서 그러면 그런 기대들이 가격에 엄청 반영이 됐냐를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은 현재 그런 사항은 또 아니에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사실 그런 조금 중장기적인 그런 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말에도 쉐어를 했으니까 어쨌든 유동성에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이 뉴스플로우가 주말에 지난주에 있었던 거잖아요. 해치펀드들이 실제로 저도 뉴스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환매 요구를 하고 그러면 실제로 신흥국 마켓에 이렇게 급속도로 전염이 될 정도의 그 정도 규모인가요? 과거에 전례가 없죠. 돈 흐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돈이 어떻게 이렇게 갔나 이렇게는 체크는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체크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금액들이 해치펀드들이 지금 들고 있는 걸 바로바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다른 프락시들을 살펴보는 건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살펴보고 있는 건데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지표들도 타임렉이 좀 있죠. 시차가 좀 있게 늦게 공개가 되거나 그런데 해치펀드라고 해서 다 그런 걸 숏세일하고 숏을 치고 해서 먹는 해치펀드가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그런 류의 매매를 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해치펀드는 아주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걸 다 세진 않지만 해치펀드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잖아요. 롱쇼트 있고 방금 말씀하신 소셜링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글로벌 매크로를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숏을 하시는 분들 롱쇼도 같이 포함이 되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은 뭐랄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 아주 주의깊게 염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는 그냥 아주 예외적인 일회성이고 정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그냥 둬도 됩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돼요? 딱 1년 전에 제가 받았던 질문 같아요. 코로나 이거 중요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고 저 역시도 초반에는 아 전염병이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뭐 이래요 저래요 지금 딱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뭐 이것저것 보려고 하고 있고 시장 반응이 워낙 세게 이게 당기든 중기든 어쨌든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건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는 게 이렇게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파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혹시 그 지금의 이런 뭐 예를 들면 해치펀드와 뭐 개인 투자자들 간에 어떤 집단적인 싸움과 싸움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전두가 네. 앞으로 굉장히 일반화 혹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미국 같은 경우에 입장에서는 보면 이렇게 하니까 돈 먹더라는 경험이 한번 쌓이면 네. 좋다 그럼 다음엔 또 누구냐 또 공매도 누가 들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나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시장의 뭐 팬데믹이 어쨌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이런 경험들 역시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제가 그 애널리스트니까 제3자 사전 제공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제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 자료에 적지 않을 내용 뭐 이런 것들만 그냥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작은 종목들 그 쇼트 하는 거는 이제부터 만만치 않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다 거덜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지. 근데 이제 큰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큰 종목들로 쇼트셀러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들은 들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에는 관광이나 이런 거 투자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그런 논리도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할 거고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 그 다음에 적강궁들이 많아지니까 해외여행이 많아지니까 뭐 이런 쪽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팬데믹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감안하면서 가기 시작할 텐데 이거 역시도 사람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서 쇼트셀러들 그러니까 쇼트 배팅하는 소위 매도 포지션을 잡고 공매도를 하는 그런 기관 투자들의 행태들도 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고 청문회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상장 주식수가 만약에 1억 주에요. 1억 주. 그런데 공매도 한 걸 보니까 1억 4천만 주가 나와 있다는 거지. 공매도가. 이거는 주말에 저도 다른 분들하고 몇 번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 공매도가 시장에 존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강한 주장이 뭐냐면 과열을 막고 그리고 가격의 어떤 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왜냐하면 신용 매수에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존치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자본시장이 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슈가 생긴 거예요. 1억 주가 유통되는 건데 1억 4천만 주를 어떻게 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니까 빌린 사람이 또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 또 이렇게 계속하면 1억 4천만 뿐만 아니라 2억 주도 공매를 할 수가 있게끔 빌린 사람이 내가 또 누구한테 또 빌려줄 수 있다고요? 빌린 사람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누가 샀을 거 아니에요. 또 빌려주고 지금 그게 사실 미국의 미국의 사실 주식 거래 혹은 자본시장이 시스템상 이게 맞냐라는 근본적인 저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걸 아마 미국 의뢰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룰 거고 그러면 이제 걱정은 사실 미국의 규제 당국이죠. SEC의 새로 수장이 된 분이 굉장히 강한 규제론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자본시장의 해치펀드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특이적으로 약탈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 월가가 좀 긴장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주말에 좀 많이 퍼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권순 기자와 함께 아주 본격적으로 처음에 그 시작부터 지금 상황까지 한번 정리는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전해주실 내용들도 어떤 거 있습니까? 요정도 요정도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김윤영 팀장님이 그 자료를 쓰고 계신가 봐요.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저런 사태가 소란이 우리 중심이 어떻게 해야 할 미치고 우리 중심이 어떻게 해야 할 미치고 쓰시면 그 자료에 의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다루기를 하고요. 오늘 권윤혁 팀장님 김윤혁 팀장입니다. 권순우 기자랑 김윤혁 팀장님 헷갈렸어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윤혁 팀장님 아침에 월요일 아침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